아버님은 고결하고 굳센 철조를 지키면서는 은둔의 삶을 찬양하셨죠 하지만 부딪혀보지도 않고 질의 나쁜 결과를 예측하기는 싫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남인의 상징과도 같은 명망높은 송죽당의 반듯한 장손 고울의 젊은 유생들을 아우르고 있는 도산서원 유생 이선겸 역을 맡은 성우표영재입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나 처사로만 살아온 집안 어르신들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의 과도한 견제 내면의 울분을 억누르고 있는 선겸은 뜻을 같이하는 벗들과 우정을 나누며 붓 대신 검을 움켜잡고 날아오르기도 하는데요 실학자에 가까운 석담스님을 만나 변혁의 인물로 성장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고울에 나타난 밝고 솔직한 꿈 많은 여인 그녀의 당찬 포부와 둘이 나눈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임금께 전할 상소를 올리기 위해 한양길에 오르는 선겸 왕께 닿기 위한 고군분투 그 길 위의 여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시련을 딛고 성장한 선겸이가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궁금하시죠? 만인의 꿈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